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힘당의 공정선거가 당연히 선거는 공정선거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많은 선관위에 다시 또 위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확정된 사실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몇 분은 확정된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선거 문제에 굉장히 깊숙이 관심을 가지고 간 전 노르웨이 대사를 지냈던 이병화 씨가 윤용진 변호사의 경문을 소개했네요. 선관이 위탁의 심각성입니다. 한 80만 명 되는 국힘 당원들의 전화보도문 개인정보를 모두 중앙선거관리원의 손에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해당 행위를 하려는 국힘당 선관위원장과 비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당해놓고서 또 정당에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당대표 여러분들 경선조차 하나 자기 힘으로 치르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좌익들이 나라를 다 탈취하더라도 하나도 놀라운 게 아닌 겁니다. 박주엔 변호사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원명부를 중앙선거관리 넘기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이고 정당법에도 열란만 가능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냥 정신들을 못 차리는 겁니다. 지금 나라의 위기의 원인에 대해 정신도 못 차리고 그것을 해결할 이유가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나는 그냥 손을 털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병하 주 노르웨이 대사를 지냈던 분이 말씀하시네요. 정진성 비대위원장께 중차대한 국사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힘당 대표 선출을 위한 산파에게 또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진성 위원장인 당대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로 위탁하는 것은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전국의 파닥에 퍼지고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정진석 위원장님은 지난 4.15 총선의 전자개표기의 논간에 의해서 낙선의 수령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 개표위원장의 자유보수 참관인에 의해서 그 전자개표기가 리셋됨으로써 구사일생으로 당선되신 것은 당시 중앙일보 긴 방연대전총국장의 보도에 의해서 전국민이 다 알게 되었고 지금도 다들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님이야말로 중앙선거관리나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 빼저리게 경험하고 잘 알고 계시려는 것입니다. 그 흉측한 조작과 사기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구출되셨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는 현재 4.15 총선에 따른 선거 속 약 120건의 피고입니다. 이러한 피고에게 국힘당의 그 기중한 선거를 맡긴다는 게 도대체 가능하기란 판단입니까?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시민들은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정진석 위원장님께 당대표 선거를 중앙선거관리는 절대 위탁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유시민들의 끌어오르는 분노를 느끼시고 함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29일 날 국민의힘 책임당원 이병화 올림. 이렇게 아웃성을 쳐도 맡길 겠죠. 국민들은 저항 안 할 테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나 깨끗하지 젊은 사람들은 전혀 뭡니까? 관심도 없으니까 지배하기 쉽고 통치하기 쉬운 나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지배하기 쉽고 하는 데 따라 대우를 받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저항하는 것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대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그냥 조선시민들인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쏠리더니 이 인간들이 부정선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이제는 거꾸로 부정선거를 이용해서 선거를 쉽게 이기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제어받지 않으면 국민들이 견제하고 제왕하지 않으면 뭐 그냥 돼지 개처럼 다루는 거죠 뭐. 이병화 전 노르웨이 대사님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행동할 수 없는 때가 되면 그때는 그냥 어차피 나라는 가는 겁니다. 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변별할 수 없고 옳고 그름을 위해서 행동할 수 없는 국민들이 젊은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들 온전하게 돌아가겠습니까? 배가 불러지는 부분에 대부분 관심을 가지지만 배가 부르는 것도 기본적으로 사람의 정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정신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왜 경제력이 생기고 경제적인 부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 이걸로 그냥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을 분노와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젊은이들이 대부분 다 이제 저항하는 것을 다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당해놓고서도 뭡니까? 여기 보시면 김덕영 책임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금요일 당대표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80만 책임당원들과 당헌당규 개정정신을 배신하고 외부 세력을 꺼리들인 반당행위입니다. 비대위원 정진성 주호영 성일종 김상훈 정점십 김행 정주혜 김병민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당연히 당이 자체적으로 선거관리하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도 3여억 원의 비용이 들고 한국전자투표에 맡겨도 동일한 비용이 가능합니다. 2022년 지방동시선거 때 광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겼지만 기초단체장은 한국전자통신의 투표에 맡겨 수행했습니다. 한국전자투표는 오프레이팅만 하고 정보 등은 당에서 모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하노? 왜 선관위에 다 여러분들 넘기노? 누구든지 의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경제가 선관위로부터 확보한 당대표 및 경선위탁관리 지원연양에 따르면 여당 야당 원내 1당의 모든 선거는 선관위와 위탁관리해왔고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요선거를 각각 17건과 12건을 주관했다. 위기사 내용에 따른 민주당의 5건의 선거를 민주당 자체 조치로 했다는 내용을 스스로 했다는 것이다. 2021년 대선후보 경선 때도 국민의힘당 자체적으로 하자는 요구가 있었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따로 선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도 그렇게 하면 된다.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뭐 이걸 딱 보면 뭡니까? 특정후보를 만들기 위한 작전을 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그렇게 의심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여러분들 책임당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을 왜 그렇게 무리하게 그렇게 석연치 않은 당내 경선 방법을 사용하냐. 국민의힘 관계자와 중앙선거할 행위자는 투표 종로 7일간 데이터를 복원하면 2위 제기가 있을 때 검증할 수 있게 됐다. 투표 데이터도 일정 기간 보관해 다툼이 생기더라도 다 이게 안 됐지 않습니까? 검증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바일 투표나 이런 것은. 2021년 또 6월 달에 이준석이 당선될 때 그 모바일 투표하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 통합진보당 때 비례대표 경상시 부정투표로 한 차례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고 최근 한 걸그룹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대규모 투표 조작이 확인돼 당사자가 구속되는 사건이었다. 이런 것은 아직도 헤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제입니다. 그냥 전산화되면 다 뭡니까? 만질 수 있다고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선거에 폭력을 치르고 나서도 보수정당의 대표주작객인 국힘당이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냥 전혀 이게 뭐 그냥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전체적으로 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그냥 사람을 정해놓고 그냥 요식행위로 그냥 그걸 가장 잘해 줄 때가 아마 그쪽이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그냥 먼저 당선자를 결정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